잠시만요 제가 잘 따라서는 거에요 정말 진짜 크로와요 짜라 여기 진짜 은밀한 곳이군요 여기 되게 예쁘다 여기는 저희만의 아지트에요 나 보셨어요? 뱅슨 땅큐슨 아 여기 한조같이 추는거에요? 아 여기 한조같이 추는거에요? 그래서 짜내때 눈 봐야되잖아요 안보면 7년간 굉장히 큰일이다 뭐야 주별한테 이분은 처음보시는거에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독일말로 해주세요 저는 서울의 주도코레아입니다 저는 지금 베를린에서 2년간 존재합니다 저는 DJ와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Nearly 2년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approximately 10년간 존재합니다 제 생각들이 버전이 되는게 뭐냐면 후회적이 wants readers 드디어 링크라아웃?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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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마르미예요 가즈 복근 안녕 친구들 바이러스 마르미예요 안녕히 가요 안녕히 가요 안녕히 가요 아침에 갑자기 친구가 떡갈비요 아침에 갑자기 친구가 떡갈비요 귀여워 눈이 했어요? 네 대추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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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네 대추칩이고요 어머 너무 신기해 비치만 MSG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소세지 있으니까 소세지 있으니까 여러분은 진짜 보현이 친구 같아요 이런 섬세함이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 녹차 너무 안파라 심지어 그린칩 안 돼 오 안녕 잘 안파도 진짜 우와 우와 이거 너무 너무 길다 된장볶을 할 수 있어요 제비 어빠보다 더 잘 밟고 아이고 고채에 물만 부으면 우와 시내기 냉장 어떡해요 콩이 좋아 이게 밀가루를 첨가하지 않아요 대박이야 이거 나 이런거 처음 봤잖아 그리고 나 가끔 생각한 것 같은데 아 진짜 한국어 책 한국어 책인데 괜찮아 우와 어떡해 정말 감사해요 오 고맙습니다 어머 이거 책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운자가 달라지 않겠지만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떡해 이거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너무 좋겠다 너무 좋다 책들 책 필요해요 한글은 문화원 있지만 네 저는 안 가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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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내 친구 또 왔어 친구도 왔네 친구도 왔네 친구도 돼 아 그렇구나 놀라 와 신기 드림맨 드림맨 한국에 친구 와가지고 친구 만났어요 그래도 너무 예뻐 그래도 너무 예뻐 안녕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뻐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 여기는 나중에 커피 마시는 아 여기에 들어가요? 어? 여기 앞에 그러면은 테이블 들어오는 거예요? 정원이? 이렇게 테이블 정원까지는 모르겠고 앞에 이렇게 이제 가볼게요 서드러 다 찍었어? 네 인사하는 것까지 씹을 거야 맨날 시작만 하고 인사 안 해 맨날 시작하고 없어 사람이 없어? 지금 나 노는 거지 뭘까? 아 진짜 모르겠어 가볼게요 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뵈요 다음에 또 뵈요 어 나 이거 주문한 건 어떡해 시들었어 시들었어 안녕히 계세요 네 저 일하러 가요 인사해주세요 녹수살 놀러오세요 예이 집에 갈게요 이제 일하러 또 올게요 너무 예뻐요 수고하십니다 너무 예쁘다 머리가 너무 예쁘다 머리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숙소 날씨는 무ывает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의 틴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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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헐라 인근의 새입니다 엄청 크죠 여기 처음 와봤어요 까마귀가 울고 너무 더워 지금 35도 뭐하튼 36도 제 자전거 컴퓨터는 지금 36도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베를린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근데 어제 꿈짜리가 좀 뒤숭숭해서 안 갔어요 저 요런거 굉장히 믿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주말인데 너무 답답해서 주말인데 뭐 친구도 없고 해서 가까운데로 마실러 왔습니다 좋네요 네 2€ 조정 china 물 Church 하아띠 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